지금부터 제가 다섯 분의 각각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한 명씩 보여드릴 거고요 제한시간 60초 안에 그 멤버의 이름이 숙헌 그룹과 그리고 대표곡 한 소절까지 골라야 성공입니다 성공하면 다섯 분 다 성공해야 돼요 근데 성공을 하시면은 이제 선물이 되고 있고요 실패하면 다른 멤버들의 비난과 원망의 반응이 성공하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매를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 빨리 알죠? 잘하자 이제 빨리 유영씨부터 이제 수업을 가는 거예요 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자 시작 아 아 엑소의 타인 선배님 오 마이 갈드 선배님 효정 선배님 네? 나의 빙빙 devon of your 오 와 깜짝박아 설려 아 우아 칼힙스 사나 선배님 요거 You make me feel special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ㅜ 위너 강성현 선배님 네? 어 비일리미리 비일리 맛 꿀? 어이 뭐야? 짜잔 방탄이면 난 지민 선배님 툴차 오네 스파이오 성공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더니 꼬마가 있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성공하셨으니까 저희가 선물로 제가 감귤자녀거든요 감귤자녀가 성공하는 감귤 한 줄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앨리스와 함께 떠나는 아이돌 나라 패키지의 여행 그 두 번째 체험은 바로 앨리스 팀워크를 위한 재밌는 놀이 네 팀워크를 위한 재밌는 게임하면 뭘 거 같아요 뭐니뭐니 해도 공기놀이죠 아 갑자기 공기놀이를 뚝받기인데 지금부터 다섯 분이 힘을 합해해서 공기놀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다섯 멤버잖아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반을 성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3살 이상의 점수를 내시면 성공이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멤버의 비난을 또 받으시면 자 이제 일단은 그러면 누구부터 하실래요 가린씨 가린씨 아 잠시만요 근데 또 이제 한 번에 했다가 또 실패하면 가린씨가 또 많은 원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멤버들 사이에서 좀 아 이 멤버는 진짜 심각하게 구멍이라 안 되겠다 하시는 분 두 명 연습할 시간 일단 20초 드릴게요 가린이랑 가린씨가 이어서 했는데 유령이가 너무 좋다더라구요 왜구요?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? 한 번 두 번 걔가 일쯤에 아 나 할게 아 꺾이니까 내가 찢기 잘하세요 20초 드릴게요 오 오 잘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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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이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기까지 연습이었구요 자 이제 본게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선수 누가 나가실거죠? 가린씨 가린 선수 도전 시작 도전 시작 오 뿌리게임 잘 뿌렸어요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셋 잡고 오오 가린씨 성공 자 2단 2단 소희씨 도전 오 잘 뿌렸어요 오 성공 오오 소희씨 성공 자 3단 혜성씨 도전 오 진짜 넣어요 오 잘 뿌리게임 오 3개 잡았고 하나 잡고 성공 자 벨라씨 4단 오 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봐줄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떡해 오 오 오 네 이렇게 해서 벨라씨 때문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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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준비한 귤 선물은 제가 이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아, 내가 찍었어. 근데 진짜 아쉽네요. 잘했는데. 네, 괜찮아. 귤 하나만 먹고. 또 있으니까요. 근데 이 벨라 씨의 원망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이제 라이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사이 가면은 제가 또 말 안 했습니다. 라이브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셨죠? 네, 저랑 벨라 언니랑 가린이랑 소구 선배님의 너도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신기했습니다. 오늘의 봤을 때 곧바나는 버린 거처럼 급본장에 맞지 않습니다. 그런데데넌 강의하고 예술'd과 예술을 비춰지는 겁니다.